우리 기준님 작년부터 내가 관제에 내가 몸수도 안 좋아야 된다. 내가 마음도 안 좋아야 된다. 사람의 주변 사람을 잃어야 되고 내가 남편이랑 이별을 하든지 별거를 하든지 이별 공방이 들어와 있거든요. 이혼 안 했어요 혹시? 지금 벌거 중이에요. 혹시 우리 기준님 바람 폈어요? 네 맞아요. 근데 바람 핀 사람이 뭐가 궁금해서 여길 들어온 거야? 지금 남편이 소송을 벌어서요. 상갔나? 네네.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아니면 제가 돈을 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. 아니 돈을 줘야지. 어이가 없네 이 아줌마. 아니 본인이 바람을 폈잖아요. 잘못을 했잖아. 상처를 준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당연히 돈을 주고 내가 사죄하고 내가 사정을 해야지. 미안하다 사과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기준이 뭐가 이렇게 뻔뻔해? 내 자식한테 안 부끄러워요? 이혼한 것도 아니고 응? 같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을 펴놓고 뭐가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해? 그럼 이혼은 할 수 있을까요? 이혼해달라고 사정을 해야지. 응? 그럼 지금 그 남자랑 살고 있는 거예요? 바람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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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랑. 응. 안 헤어졌는 이혼한 것도 아닌데. 응. 뻔뻔하기가 거지가 없네 진짜. 그 남편한테 가서요 당연히 합의금은 줘야 되고요. 내가 미안하다 사과도 해야 되고요. 그러나 이제 마음이 떠나서 당신하고 못 살겠으니 헤어져달라. 그 얘기를 해야지. 아줌마 그 돈 주는 게 아까워요? 아니 그 돈 아까운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친구가 좀 아까워해서요. 아니 남의 가정을 파탄 내놓고 그게 아깝다 그러면 그게 제 정신이에요? 아줌마 정신 차려요. 그 돈 안 주면 우리 기준님 다시 소송 걸립니다. 소송 걸리면 기준님 져요. 정신 차리세요. 그 돈 꼭 주시고 사죄하세요 가서. 백배 사죄하세요.